저희 웹드라마 영시의 그녀는 슈퍼스타를 꿈꾸던 지단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오디션이 사러지면서 우연히 노래방 알바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네 인생을 이 수렁에서 건져줄 것이야. 한 달 만. 한 달? 한 달? 우두치 않게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목대로 영시의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신비롭게 나타나는 세라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알바라고요? 사랑도 담겨있고 재미도 담겨있고 그러면서 꿈과 희망도 담겨있는 그런 풋풋한 드라마입니다. 지단이도 어두웠던 지단이가 점점 밝아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 영시에 그녀 촬영하면서 정말 재밌던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작품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많은 애정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깨끗하고 순정만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니까요. 꼭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